남성팀도 나서야죠 남성팀과 그리고 또 누구누구가 출전하나요? 유진 씨랑 엄지 씨가 그때 함께하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은 함께 참여해보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이제 게임을 시작할 텐데 저희도 게임을 참가해야 하니까 은하 씨가 좀 진행을 송원 씨랑 예린 씨랑 은하 씨가 진행을 줘요 와 좋아요 좋은 남성팀 여성팀 태연 시간은 1분입니다 알겠습니다 시작 오케이 뭘 뒤집어 뭘 뒤집으라고? 빨간색 만들어봐 빨간색 만들어봐 빨간색 만들어봐 빨간색 뒤집으라고? 야 야 파란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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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쳤어 아니 파란색 파란색 왜 이래요?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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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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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까만 저거 아까만 저거 야 도말라 와 유주 충격적이야 유주야 와 유주야 유주야 여기 왜 파란색이야 다 왜 파란색이야 이거 진짜 이거 진짜 힘들어 아주 팽팽하군요 아니 네 10초 바람 넘었고요 10 9 아니 광희 선배님이 다 파란색으로 뒤집어 주셨어요 파란색으로 뒤집어 주셨어요 아니야 이거를 이거를 뒤집었는데 이게 두 번 돌아가잖아요 뒤집었는데 이게 두 번 돌아가잖아요 광희 선배님은 남성팀에서 약간 우리팀처럼 해주시고 유주는 남성팀처럼 했어요 빨간색으로 뒤집어가지고 아 스트레스 착각해가지고 엑스맨이구나 뭐야 너 오늘 뭐 미션 받았어? 아니야 자 그럼 이제 금액을 한 명씩 해볼까요? 일단 1,000원을 모을게요 여러분 오 머리도 어떡해 누구야 1,000원 모은다고 우리 1,000원 모으자 자 그럼 1,000원을 모을게요 1,000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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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완전 부자야 자 이렇게 해서 신비씨가 획득한 금액은 43,100,000원입니다 와 부자다 자 신비씨 지금부터 이 신축 건물을 사도 되고 네 아니면 20만원짜리 10만원짜리 5만원짜리를 사도 되고 10만원짜리 5만원짜리를 사도 되고 투표하면은 누구도 가져가시는 거예요? 아 근데 아 아까웠네 제가 5만원짜리 저게 뒤집어놨어요 내가 비싼 거 저게 다 해놨는데 잠깐만 잠깐만 근데 다 뒤집어도 50만원짜리 못 사는 거였네요 아니죠 5만원짜리 올라가면 살 수 있죠 있어요? 아 여기도 아 여기도 되게 신기하다 7만원 7만원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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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박이다 알짜배기들만 와 대박 대박 이 정도 꼼꼼하네 그냥 안 넘어가네 그냥 안 넘어가네